전원을 끄고 나사 2개를 풀어주세요 일단 먼저 전원을 끄십니다 전원을 끄시고 앞에 나사 2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전원을 끄시고 일자 도라이버를 이용하셔서 Y축을 다운 시켜주세요 어느정도 다운 시키셨으면 손으로 들어서 접점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밑에는 원기둥으로 되어있고 위에는 원불로 되어있습니다 보시면 두개가 이렇게 만났을 때 다음 단계로 가는데 찌꺼기가 끼거나 물질이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전원을 끄고 오늘 조금만 말해주세요 오늘의 오래된 감자 토하러 가 Omar 도라이 One 신선하러 가봅 도라이버 옥사이지만 한 번에 심사